자, 전 지금 너무 오랜만에 SBS 인기가요로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채린이 무대 응원하러 왔어요. 오늘은 특별히 오랜만에 탐탐이도 왔답니다. 탐탐이. 안녕. 안녕하세요. 탐탐이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데리고 왔지요. 여기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. 감사합니다. 아니요. 항상 이 앞에 오면 제 팬분들이 줄을 쫙 서 있었는데 요즘은 관계가 없는 녹화를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네요. 이상합니다. 탄시엘 인기가요, 탐탐이와 함께. 목을 풀면서 자고 싶습니다. 근데 요즘은 그래도 좀 힘들더라. 뭐라고? 요즘은 좀 힘들어. 드라이 리허설가 카메라를 맞추고 본 녹화인가요, 본 녹화? 엔딩 요정. 엔딩 요정까지. 아, 내가 보자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. 숨이 차지? 진혁이한테 CG 받았어요. 잘 들을게. 지금은 인피니트의 남우현 씨가 무대를 하고 있네요. 그래도 우리 때 같이 활동했던 팀들이 요즘 꽤 나오고 있습니다. 좋아요, 좋아요. 너무 좋아. 아, 오늘 용화를 못 보고 가서 너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. 오늘 그 저기 뭐냐. 생방을 안 하고 다 요즘은 사전 녹화하고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. 원래는 뮤비행을 가려고 했었어요. 그럴 때 가면 또 다 볼 수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갈 수 없어서 못 갔고 인기가요로 왔습니다. 근데 오니까 또 여기가 저희가 첫 데뷔했던 곳이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르네요. 아, 실력이다 실력이. 아, 이제 가는 거야. 다라티비. 와! 유명한 다라티비. 와! 송송송. 뛰어오는 거 보고 누난 줄 알았어요. 아, 그래? 지금 무대하러 가는 거지? 예. 오늘 사전 녹화하러 왔습니다. 어,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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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나온 거 신고. 벌, 벌. 노래 너무 좋은 노래. 고맙습니다. 의상이랑 잘 어울리게. 상상하게. 오늘 Phil 날יפ세요. 오늘 Phil 날 scan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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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신발이랑 깔맞죠? 너무 예뻐.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 갑니다. 안녕. 안녕. 아주 예쁜 동생이에요. 모네어 때 알게 됐는데 저랑 같이 이제 펴하가 아니어서 공연 못했지만 예,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세븐이 어디 간 거지? 어디 간 거지? 안 나왔습니다. 날 frig?, 갑자기 없어졌는데. 어디 간 거야? 이 털만 남겨두고 어디 간거지? 호랑이 있는데 쉐린이는 없네요 요! 어디 갔다 온기야? 다라TV 오랜만이에요 우리 필리핀에서 보고 아 맞아! 팔랑아 갔다는데 그니까 나 팔랑아 너무 가고싶어요 언니 나 이 춤이 좋아 뭐야 그거? 아 이거 어 어떻게 하는거야 이게 너무 귀엽더라 노래도 좋고 고마워요 이번 앨범 들으면서 느낀게 이게 막 눈물이 와있다 여기 아 이제 하고싶은말을 울지마 울지마 언니가 울지마 아니아니아니 무슨말이에요 약간 앨범에서 그랬다 뭐 하고싶은말도 다 가사로 표현한거 같고 이래가지고 멋있고 주유여서 난리야 CL 소개시켜달라고 나 뭘 소개시켜줘요? 그냥 뭐 너무 멋있해 근데 옛날부터 그랬어 근데 한 명 이런거 아니죠? 아냐아냐아냐 그래서 여기 몇개 뿜뿜 하고있고 다음에 다라언니랑 같이 만나요 짠짠 친엄마 보니까 좋은가? 아니 근데 얘 눈 좀 수정해줘야되는거 아니야 우리? 그러게 눈이 달랑거리는데 네 탐탐이 근황을 궁금해갖고 생존신고했어요 내가 진짜 12년에 12살이야 근데 얼마나 12살이네 엄청 고관적인데 아유 탐탐아 잘 지냈느냐 응 그래서 아이고 귀엽다 눈을 좀 수정해야겠구나 눈실밥은 옛날부터 풀려있었고 되게 잘 내가 키웠지 진짜 진짜 여러분 탐탐입니다 오랜만이죠 와줘서 고마워요 응 근데 진짜 이거 인기가 오니까은 좋네 우리 여기만 왔었으니까 또 그래 데뷔한 곳이고 느낌 이상하지 응 화이팅 화이팅 야야야 안녕 진짜 혼자 말 잘해 짜자 귀엽다 슬픈 참고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